나 진짜 황당했던 게 내 지인이 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사무실은 어디야? 그러더라고 사무실? 무슨 사무실? 저번에 그 지하집 있잖아 그거를 이제 얘가 사무실로 이제 알고 있더라고 새로 뭔가 얻어가지고 하는 줄 알더라고 너무 황당한 거야 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얘 바보 아니야 이거? 당연히 그 그래픽이지 그걸 어떻게 진짜 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더군다나 걔가 영화 쪽에 근무하는 애야 영화 쪽에 그래서 딱 보면은 이거 티 너무 나잖아 이거 윤곽선 이거 막 이렇게 나잖아 이거 아니 걔가 이제 텔레그램 들어와가지고 주식을 하는데 주식을 성실하게 해요 성실하게 영화 쪽도 성내 형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배경이 리얼로 보이는 오늘의 제목은 테슬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테크즈 중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근데 올랐어 그거 올르면서 다른 우리나라 삼성 SDI도 올르고 막 올랐지 우리도 2차전지주를 세팅을 했어요 주력은 아니고 우리는 줄이고 있어요 테슬라 지금 사면 오바죠? 아니요 오바 오바 아니에요 오바 아니고 테슬라는 지금 사면 오바 아니고 오버 오버 미국에서 오바죠? 그럼 못 알아들어 테슬라 지금 사는 건 오버랍니다 나는 팔고 있다니까 나는 사실 팔았어 난 테슬라 여기서 누가 그러더라 나는 그거 보고 팔았어 목표가 테슬라 15,000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 야 이거 갈때까지 갔구나 이거 아재 개그 아니에요 LA 개그야 이거 LA개에서 그냥 먹히는 개그예요 이거 LA에서 소개팅했을 때 이런 개그 하면 어? 소개팅료가 오빠 완전 인싸다 그런 소리 바로 나오는 거야 지금 근데 인싸가 지금 이런 데서 살고 머스크 형이 컴컬로 하면 나는 그걸 꼭 봐 번역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봐 들으면서 영어 실력을 좀 더 키워야겠군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지 아 이건 영어 공부다 이거는 주식 공부가 아니다 이거는 영어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컴컬로 듣지 나만의 생각으로 나만의 이해를 하는 거야 내가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안 해봤어 그냥 막 그렇겠지 입모양 보고 이제 아 저 형이 아마 지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박스바겐이나 현대도 그렇고 뭐 자동차 제조사들이 얼마나 강자인지를 형들이 몰라서 그래요 이제 3, 4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경쟁이 이제 세게 붙을 겁니다 지하는 아니에요 여기는 여기는 1층이에요 1층 봐 볕이 잘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호주예요 지금 호주 호주 아닌가 여기요 여기가 모로코 여기가 모로코입니다 모로코는 지금 여기 화나거든요 모로코에 왔어요 모로코 월세가 싸 종군당 바이오 지금 사도 되나요? 종군당 바이오 지금 사도 되나요? 여기 여기 또 있어 종군당 바이오 노바렉스 종군당 바이오는 이제 정리하죠 깠어 깠어 형 우린 깠어 우린 깠어 나는요 참 보면 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주주운동에 내가 헌신해가지고 하면 또 이제 유튜버도 됐고 했기 때문에 내 몸만 불사려면 대한민국 주식 투자 문화에 큰 획을 제가 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장님 앞에서 1인 시기도 하고 보수계의 안정권 씨지 안정권 씨 그렇게 이제 나서가지고 나서면 후원금도 사람들 후원도 많이 해줄 거야 근데 이제 나도 이제 그렇게 앞에 나서가지고 대한민국의 지금 소액주들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너무 따뜻해 뭔가 그런 거에 나서기에는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왜? 난 지금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우리 아가들하고 같이 이렇게 논고 이거 얼마나 행복해 근데 추운데 커가가지고 내가 회장님 소액주들이 죽어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나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진 게 없지만 그거 하기에는 가진 게 너무 많아 항상 저 아 너무 역사의 방관자가 아닌가 나는 냉철님 SK 네트워크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SK 네트워크스가 보니까 형은 물렸겠다 형 형 미안해 물려서 지금 불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겠지? 최신원 최신원 회장님이 참 훌륭합니다 경영자가 아니라 그냥 최신원 형님을 좋아해 그냥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싶어 이제 경영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해서는 참 좀 그래 그리고 이제 SK 네트워크스 사업부들이 정말 앞으로 그룹에서 이렇게 미는 사업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냥 생각을 해봐 태원 형이 태원 형이 왜 최신원 회장님 거기로 또 모셨겠어 왜 그랬겠어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회사의 장기 미래는 SK 그룹에서 미는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지 않겠어요? 점이 많이 드세요 앞으로 Smart naar בס